또다시 컬러풀해진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? 이 작품은 협업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에요. 같이 한다는 협업의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.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내용으로 공존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약간 선들이 더 교차되는 걸 좀 강조하신 것도 있는 건가요? 네네, 맞아요. 사실 작가님이 많은 기업하고 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렇게 많은 기업한테 협업을 할 때마다 좀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궁금해요. 뭔가 있었던 작품을 그 브랜드에 입히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는 그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되고 매 전시마다 매 협업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다른 브랜드들이랑 협업할 때도 기존에 제 작업에서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한글자막 by 김용태